이번 시간은 303페이지 도장 및 기타공사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장공사는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기타공사는 어쩌다가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앞전에 어쩌다가 한 번 나왔죠 그래서 315페이지 어쩌다가 5번 인서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타 쪽은 금속제품 이것이 기타 쪽인데 잘 내는 쪽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303페이지 도장공사 쪽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도료선택시 주의상 나오죠 이거는 한 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총합문제 지문 쪽으로 출제가 될 수 있는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도료선택의 주의사항은 먼저 그게 내후성이죠 내후성이라는 것은 기후, 외부 기후입니다 외부 기후에 견딜 수 있는 성질을 내후성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내후성을 고려해야 되는 쪽이 있겠죠 그러면 옥외 쪽이 되겠죠 만약에 옥외 도장하게 되면 내후성이 떨어지는 것은 옥외 도장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 측면 우리가 알아두시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니스, 바니시, 렉이라고도 표현하죠 이런 것은 수용성 페인트 이거는 내후성이 떨어지니까 옥외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수용성 페인트, 물에 녹는 페인트, 수용성 페인트가 수성 페인트가 되겠죠 이런 수성 페인트나 이런 니스, 우리가 바니시라고 칭하죠 이런 것들은 내후성이 떨어져요 기후에 대한 내후성이 떨어지니까 이런 것들은 옥외 사용을 금하는 것이 좋겠죠 이거는 옥외용으로 사용이 부적합하다는 개념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 개념이 가장 유력하죠 앞으로 또 냈을 때 그래서 2번 개념이 바탕재료의 성질을 고려하자 바탕재료 그래서 이제 바탕재료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도장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탕재료의 성질을 고려하자 바탕재료의 성질을 그래서 고려해서 우리가 사용을 해주자 대표적으로 이런 알카리성 바탕 알카리성 이 알카리성 바탕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엇이 알카리성 바탕이 되는가 하면 이런 것들이 알카리성 바탕이죠 콘크리트 자 이런 콘크리트나 이런 모르타르 모르타르 또는 해반죽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 알카리성 바탕이에요 그러면 이 알카리성 바탕에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거 수성 페인트는 사용할 수 있죠 수성 페인트는 적합도가 있는 게 자 이거는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수성 페인트 자 그런데 이 알카리성 바탕에는요 유성 페인트는 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성 페인트 칠하면 변색이 발생해요 그래서 유성 페인트는 부적합한 거예요 이 측면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목재 바탕에는 예를 들어서 바니시죠 니스 같은 이런 거 칠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목재 바탕에다가 수성 페인트 칠한다 그러면 우리가 갈라지고 비틀리고 그러죠 그러면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탕 재료의 성질에 따라서 도료도 달라져야 된다 이거입니다 사람도 피부에 따라서 화장품이 다르죠 지성 피부야 근성이야 중성에 따라서 화장품이 다르다시피 바탕에 따라서 재료도 달라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얘가 유력해요 종합문제 지문 나올 게 그렇게 접근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3번 4번은 거의 이제 한 번 냈기 때문에 별도로 쓰긴 그래서 이 두 개가 포인트 얘가 1순위 얘가 2순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혹시 나올 걸 대비해서 자 그리고 303페이지 2번에 도장 일반상에서 나오죠 먼저 도료 중에서 먼저 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유성 페인트가 나오죠 유성 페인트 유성 페인트는 한 번 딱 시험해 냈었습니다 유성 페인트 이거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조합 페인트죠 이걸 조합한 거예요 자 이 건성유 유성분이죠 이 건성유하고 이게 기름 성분 유성분이죠 그리고 알료 색깔 넣는 게 알료죠 그리고 도막을 건조시키는 건조제하고 그리고 희석제 이렇게 넣었죠 희석제 그래서 신나 희석제입니까 이게 4개를 추합해서 만든 페인트가 바로 유성 페인트예요 이게 이제 건성유 자 이게 유성분 기름 성분이 되는 거예요 유성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성 페인트는 항상 기억하실 게 위에서 봤었죠 이 유성 페인트는 알카리성 바탕에 칠하면 안 돼요 색깔 변색이 돼요 제가 직접 칠해 봤는데 색깔이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점을 알아두시고 유성 페인트는 알카리성 바탕에 부적합하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유성분 이것이 많으면 유성분의 비율이 많게 되면 이 강택이죠 이 비율이 많으면요 얘가 많아지면 강택이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도 지성 피부가 뺀질 뺀질 하죠 그래서 강택이 좋아지고 그리고 내구성이 내구력이 좋아해 내구성이 좋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요 지성 피부가 조금 더 내구성이 좋아해 피부가 빨리 노화가 덜 돼요 내구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구성이 그런데 이 건성류 유성분의 비율이 많으면 이 건조가 느려져요 얘가 비율이 많아지면 강택은 좋아지고 내구성이 좋아져요 그런데 이 유성분의 비율이 많으면 건조는 느려진다 이 건조가 느립니다 건조는 도로 느려진다는 측면 간략히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수성 페인트 이 수성 페인트 일반 수성 페인트는 수성 페인트의 이것이 내 알칼이 도료예요 알칼이 잘 견딜 수 있는 내 알칼이 도료가 수성 페인트예요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이런 해반죽 같은 알칼이성 바탕에 칠하기가 제작된 게 일반 수성 페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성 페인트는 뭐 주의할 것이 이제 단점이 자 이거죠 물에 약하죠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내수성이 약해요 물에 약해요 물에 못 견뎌요 그리고 내구성도 떨어지죠 그래서 오랫동안 못 견뎌 수명이 짧아요 이 수성 페인트의 단점이 그래서 오개용으로 부적합한 거죠 그래서 이런 내수성 내구성이 떨어지니까 이것은 오개용으로 부적합한 거예요 그래서 실내용으로 오개용으로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수성과 내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개용으로 부적합한 개념이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5도씨 이하에는 시공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균열이 잘 생겨요 그래서 5도씨 수성 페인트는 5도씨 이하에 자 공사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기름, 바니쉬 기름이 유성 아닙니까? 기름, 유성이죠 유성 자 바니쉬 자 바니쉬를 속칭 니스라고 보통 하죠 니스, 니스 많이 들어왔죠? 바니쉬 그래서 이거는 니스, 니스 우리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 기름 바니쉬 얘는 얘가 투명 도료죠 얘는 투명이에요 투명 도료입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알료가 들어간 것은 유색이죠 유색이고 그런데 이건 알료가 들어갔죠 이런 건 유색이고 그래서 유색 불투명 도료죠 이거는 이제 투명 도료예요 그래서 이제 나무 바탕 이런 걸 잘 나타낼 수 있죠 투명 침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래서 이제 기름 바니쉬는 적합도가 목재 바탕이죠 나무 바탕에 적합도가 있는 거죠 나무 바탕에 적합한 겁니다 그럼 이제 기름 바니쉬의 단점이 무엇이냐 이 기름 바니쉬의 이것은 단점이 내후성이 떨어져요 내후성이 약해요 그래서 5개용으로 부적합하다는 거 그래서 5개용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그 측면을 우리가 기억을 해두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밖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점을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리고 목재 이제 색깔을 넣기 위해서 이제 착색제로 이제 우리가 스테인율을 쓰면 돼 스테인 그래서 보통 착색 착색은 물체의 이제 바탕에다 색을 넣는 작업을 우리가 착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착색제로 착색은 스테인 가지고 해요 스테인이요 그러면 스테인은 오일 스테인이 있고 수성 스테인이 있어요 오일 스테인이나 이런 수성 스테인 개념이 있어요 이런 거는 색깔을 넣는 데 쓰는 것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에나멜 페인트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죠 에나멜 페인트 에나멜 페인트는 이것이 에나멜 페인트가 돼요 기름 바니쉬하고 기름이 무엇이다 유성이죠 그래서 기름 바니쉬 바니쉬는 속칭 니스라고도 하고 유성 니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기름 바니쉬 유성 바니쉬 유성 니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알류하고 조합해서 만든 거예요 이것이 에나멜 페인트예요 에나멜 그래서 이제 에나멜 페인트는 강택이 좋죠 도막 경고하고 좋은데 이 에나멜 페인트적인 측면은 이거는 부착력이 좋아요 에나멜 페인트의 특징이 이 부착력이 좋아요 부착력이 좋기 때문에 이 에나멜 페인트는 우리가 기억하시기 부착력이 우수해요 부착력이 우수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에나멜 페인트가 그래서 부착력이 우수해서 이 금속 바탕에 적합도가 있는 거예요 금속 바탕에 적합도가 있어요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도막 경고하고 강택도 좋은 페인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도장 작업 중지하고 관련돼서 나오죠 그래서 이제 강풍 시 도장 작업은 중지예요 특히 옥의 도장 작업은 우리가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특히 도장 면의 이물질 같은 게 많이 붙을 수 있죠 그 측면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된다 그리고 조온은 5도씨 미만을 조온이라고 해요 그리고 5은 85% 초과시를 5씨예요 이럴 때는 도장하지 않는다는 측면 기억하시면 되겠고 야간 작업은 될 수 있냐면 작업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공 조명 아래에서 우리가 도장 작업을 하면 색판별이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도장 작업을 중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칠막은 각층은 얇게 하고 충분히 건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균열 방지로 해서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우리가 초벌치를 우리가 하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초벌치를 우리가 하도 물체의 바탕에 직접 하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충분히 건조를 시키는 거예요 충분히 불충분하면 도막의 균열 원이 돼요 그래서 충분히 건조시키고 재벌치를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재벌치를 우리가 중도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충분히 건조시키고 나서 우리가 정벌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정벌치를 그래서 이것을 상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상도 이렇게 얇게 여러 번 칠을 하자 이거예요 그 점을 알아주시고 그리고 충분히 건조시킨 다음 칠을 우리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할 때 그래서 이제 여기는 연한 색을 칠합니다 초벌칠할 때 연한 색으로 해서 이렇게 갈수록 정벌칠으로 갈수록 진한 색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색깔을 연한 색에서 진한 색으로 색을 바꾸어 줘야 돼요 그래서 칠하는 횟수를 구분하게 해서 연한 색을 해서 진한 색으로 이렇게 바꾸어 주는 것이 기본 원칙이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막의 균열 원인 나오죠 건조제의 가다 사용은 건조제를 많이 넣으면 급격한 정벌이 도막 건조가 되겠죠 건조가 빠르면 도막의 균열 원인이에요 건조를 느리게 하면 균열을 방지하는 대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알류에 대한 유성분의 비율이 적을 때 그럼 유성분 비율이 적을 때는 균열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벌 건조가 불충분할 때 그러면 초벌을 충분히 건조시키고 재벌해야 돼요 그러면 초벌이 충분히 건조가 안 된 상태에서 재벌을 하게 되면 도막의 균열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초벌은 연약한데 재벌이 발생한 그러면 여기 도료가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면 균열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검속면의 탄력성이 적은 도료를 사용했을 때 그리고 아까 온도가 안 맞아도 균열이 생겨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죠 아까 수성페인트에서 했잖아요 5도씨 이하에는 공사하지 말았겠죠 이 도막의 균열 원인이 돼요 추우니까 수축하니까 도막 균열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305페이지 발음공법 그래서 솔칠은 브러쉬 가지고 하는 거죠 이것을 부칠이라고 시방서상은 이것을 부칠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붓도장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솔칠이 1번의 솔칠에다가 붓도장을 써놓으시면 돼 여기 붓도장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소를 그래서 이제 솔은 보편적으로 위에서 아래 좌에서 우로 진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때 이 털은 바로 빳빳한 돼지 털이 기본입니다 말총을 쓰는데 그건 너무 비싸죠 말총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둘게요 위에서 아래 좌에서 우로 그리고 롤러 칠 롤러 도장이죠 그래서 롤러 칠은 평화로 큰 면에 유리하죠 아파트 이런 유리한데 옛날에는 처음부터 롤러 칠으로 했어요 이 롤러가 이렇게 생긴 거 이거 막 돌렸죠 여러분들 옛날에 그래서 지금도 뭐 있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걸로 쓰는 거 이게 롤러 칠이죠 그런데 이 롤러 칠이 주의하실 것은 빨리 돌리면 안 됩니다 자기한테 다 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뿜칠이 스프레이건으로 뿌리는 거죠 스프레이건으로 그래서 뿜칠은 이 개념을 정확히 알아보는 거죠 이제 도면에 직각으로 이렇게 뿜어야 돼 이론상은 그래서 거기 표에 보시면 306페이지 보면 그림 보이죠 이거 가지고 한 번 내서 도면에 직각 5X 해놨죠 5로 하라 이게 그런데 실제 이렇게 아파트 벽면에 달라붙어 이렇게 하면 얼마 못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은 X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한 번 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알아둘 것이 이제 307배 강명단 자 이 방층 도료죠 철제의 농막이 도료가 강명단이죠 그래서 이제 주의할 것은 강명단 자 강명단은 이건 철제죠 강제 철제의 농막이 도료가 강명단이고 그리고 징코로 메이트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징코로 메이트 자 이거는 징코로 메이트는 알루미늄 녹막이 초벌질 알루미늄 녹막이 초벌질에 사용하죠 초벌용으로 사용하는 게 징코로 메이트고 그래서 둘이 혼돈하지 않도록 비교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7페이지 도장공사 시방서 개념이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용어상은 아직 한 번도 내지는 않았습니다 뭐 대비하기에서 몇 가지면 봅니다 자 가사시간 다액형형 이상 그럼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을 섞어가 혼합해서 사용하면 다액형이라고 해요 두 가지 이상을 그래서 이런 경우에 혼합했을 때 계란화 경화되지 않고 자극 가능한 시간을 가사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눈먹임은 목부 바탕에 도간이나 옹이 균열로 인해서 틈이 생기죠 그걸 메워주는 작업은 눈먹임이라고 해요 눈먹임 또 눈에다 뭐 먹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눈먹임이라고 표현하고 9번에 퍼티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하시면 돼요 자 퍼티는 콘크리트나 모르타로 바탕에 균열이 생겼죠 파임이 생겼습니다 그걸 평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살부침용 도로예요 그래서 보통 현장에서는 빠대 칠한다, 빠다 칠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5년마다 도장할 때 벽면에 개구주 이런 데 막 칠하는 거 보시죠 그것이 퍼티예요 빠다 칠한다 그것이 바로 퍼티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토막 두께 정확히 알아도 돼요 건조, 경안, 후입니다 경하 전에 토막 두께가 아니고 경안, 후, 젖 이런 것은 공부 잘해 두셔야 돼요 이거는 후가 됩니다 기억해 두시면 됐고 그다음에 이제 7번에 조색하고 8번에 착색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면 돼요 그러면 시방서 용어가 조색은 옳게 되는데 착색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바탕면을 각종 착색제로 착색하는 작업을 착색이라 해놨어요 착색에는 물체 바탕에 색을 넣는 작업이 착색이거든요 그리고 조색은 몇 가지 색을 섞어서 우리가 원한 색이 혼합해서 여러분이 희망한 색이 되도록 색을 섞는 것이 조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물감 색깔이 별로 없다 그러면 다양한 색깔을 섞어겠죠 그걸 우리가 조색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점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10번에 희석제 나오죠 돌의 이동성 증가를 위해서 사용하는 희발성 액체 그래서 여러분들 씨너, 씨너인데 씨나 씨나 이렇게 하잖아요 씨너 이거 정도는 허락을 하지만 교수님이 씨나는 안 씁니다 그래서 씨너 이것이 희석제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도가 프라이머 또는 초벌칠 게 힘 되죠 물체 바탕에 직접 칠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무리 작업하는 게 상도 중앙에 하는 게 중도 그래서 하도, 중도, 상도 이렇게 간다 측면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308페이지 일반상에서 도장에 비하 비율이 나오면 무조건 도장은 질량비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화장품 생각하십시다 화장품 질량으로 사요? 용적으로 삽니까? 그걸 명심하시면 돼요 질량비다 용적비가 아니다 그 점 기억하시고 그리고 건조 시간은 도망 양생 시간이에요 그래서 갈로야가 써놨죠 온도 약 20도, 습도 75% 이때가 도망 형성의 최적 조건이에요 이때 도망 양생 시간에 다음 공정까지 최소 시간 도망 양생 시간을 건조 시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4번에 환경미 기상과 관련돼서는 조온일 때 작업하면 안 돼요 그러면 조온은 5도씨 미만을 조온이라고 한다 5기준은 85%입니다 초과할 때 85% 초과할 때 5기준이 된다는 점을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8페이지 도장하지 않는 부분이 있죠 이를 위해서 스틴리스 강의나 크롬 이런 거 있죠 이런 데는 사실 도망 안 쓸죠 그럴 때는 도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는 분목 라벨 같은데 아니면 모르면 기차 밖에 도장합니까 여러분들 자전거 막 최인발 쪽 도장 안 하죠 그런 데는 도장하지 않는다는 건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309페이지 가현성 도료 보관장 창고 이게 12회 때 처음 나왔었죠 12회 때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가 낼 수 있는 가장 쉬운 게 D것에서 냈거든요 가현성 도료 그럼 보통 수성계통 빼놓고는요 거의 다 가현성이죠 도장은 거의 가현성이에요 칠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현성 도료 보관장소는 원래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독립된 단천 건물로서 다른 건물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연에 보시면 해놨죠 검축물의 일부를 도료 저장소로 활용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은 일부를 사용할 때는 내하 구조나 방하 구조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해서 보관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료가 아니고 구조예요 내하 구조는 하재 장시간 견딜 수 있는 구조고 방하 구조는 하재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죠 재료가 아니에요 재료가 아니에요 뭐 불연재로는 재료로 된 게 아니라 구조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ㄷ에서 지붕은 여기는 불연재로 해야 되죠 불연재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가 불연재래요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는 난연재예요 난연재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난연재라는 것은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 난연재 쓰면 안 돼요 이 난연재가 머리 아픈 거예요 불에 잘 안 타는데 불에 나와면 이 뭐다 엄청난 매연을 유독성 매연을 연기를 굽는 게 아닙니까 자 그리고 천장은 설치 안 합니다 천장을 설치하면 휘발성 가스가 차있다가 나중에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장은 아예 설치를 안 한다 그리고 리얼에 바닥에 침투성이 있는 재료로 깔면 안 돼요 침투성이 없는 재료로 깔아야 돼요 있는 재료로 까면 흡수해가 있죠 나중에 불 날 수가 있어요 그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유해물질에 관련된 거 4번 나오죠 어린이 활동 어린이들은요 손이 가요 손이 어디로 갑니까 입으로 가요 자꾸 코도 막 떠갔다 입으로 갔다 이래요 빨았다 막 이랍니다 맞죠 그 더러운 손 가지고 뭐 갖다 먹기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안 좋죠 그래서 거기 중곰성은 모든 학교 질량분이 0.1% 이하가 돼 합이 여러 가지 합이 중곰성 합이 0.1% 이하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 점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시공공제에서 방청 도장 이거는 항상 잘 해 두셔야 되죠 그래서 처음 1회째 농마기 가공장에서 조립 전 이거는 잘 모르면 뭐 하기 전에 하는 게 기본이에요 가공 장소에서 조립 전에 도장 꼭 최근 조립 전 그래서 이거 몇 번 냈잖아요 그래서 23회 시험도 이거 가지고 다 만들었잖아요 전에 하는 게 기본이다 원칙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기 전에 머리 해야 되죠 시험치기 전에 공부해야죠 시험친 후에 공부하면 한 번 더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 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후회하는 것은 몇 가지 없다 그래서 그 점을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심을 해 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이제 그거 좀 방청 도장 좀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거 보시면 돼요 310페이지 4번에 착색 자 그래서 그 착색제 도장 방금 붓도장이에요 여기서 붓은 솔이에요 솔 아 물감칠하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붓도장으로 한다 그거 체크해 놓으세요 붓도장 스프레이 도장 아닙니다 붓도장이다 이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저 측면 봐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11페이지 보시면 자 7번에 플라스트 모르타라 콘크리트면 바탕 만들기 나와요 그러면 자 모르타라 콘크리트 알칼리스턴 바탕이죠 그러면 그게 좀 바탕에 온도 20도 28일간 충분히 건조시켜야 돼요 그래서 함수율 7% 이하예요 알칼리도 pH 9 이하 자 명심해 두시고 외우십시오 아직 안 냈습니다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외우시라는 거예요 자 전에 전후 마했죠 앞전에는 그래서 이제 이거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표면 함수율 7% 이하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방수할 때 자 이거죠 방수는 아스팔트 방수나 이런 거 있죠 건조 상태에서 해야 될 거는 함수 상태 10% 이하였죠 근데 얘는 7%예요 그리고 창호에서 목재 창호의 함수율은 18%예요 그러면 자 목재 창호의 함수율은 18%입니다 18%예요 그리고 방수에서 기본은 10% 이하하고 습윤 상태에서 함수율은 30%였죠 근데 이거는 도장에서는 바탕에 7% 다 기억하시고 pH는 9 이하입니다 그 점 명심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억해 놓으십시오 뭐 다 하시라고 하면 안 하실 것 같고 그거는 반드시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 5번에 특수 도장하기로 된 예정된 콘크리트 바탕면 더 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5% 염산 용액이나 혹은 기타 청소 전용 용제로 씻어내고 물로 다시 씻어내는 암모니아 등으로써 중화시켜 주시라는 겁니다 네 그 점 간략히 기억해 놓으시고 그리고 312페이지 보면 핵심 정리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그 2번을 먼저 하겠습니다 철제면 바탕 만들기는 가공 장소에서 바탕제 조립 전이죠 요것도 조립 전에 해야 돼요 조립 전입니다 자 그러면 3번에 경금성에 동학금면 바탕만 똑같죠 철제면 바탕이 준한다 그러면 바탕제 조립 전에 우리가 바탕 만들기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연도금면 바탕 만들기는 이 부분은 틀려요 얘를 잘 기억하시면 되죠 보통 전에 다 하면 되는데 요거는 무엇이다 아연바탕면 만들기는 바탕제 설치 후에 해도 무방하다 얘가 후에도 무방한 거예요 아연도금면 바탕 만들기만 바탕제 설치 후에도 무방합니다 나머지는 조립 전입니다 바탕 조립 전에 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명심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전에 하는 게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도장 공법에서 붓도장이나 롤라 도장 둘 다 단점이 돼요 붓으로 하든 롤라로 하든 또 일정한 도막 두께 유지가 어려워요 처음에 페인트 있죠 붓으로 하든 롤라로 하든 처음에 두꺼워요 마이크하면 얇아져요 그래서 일정한 도막 두께 유지가 어렵습니다 둘 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스프레이 도장법에서는 313페이지 스프레이 도장 방법 나오죠 요거는 1번 체크하시고 도장면과 일정 거리 300mm 30cm 이격시켜서 하면 돼요 근데 나중에 압력에 따라 가감은 줄이거나 늘릴 수는 있다 가감은 가능하다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이제 2번 보면 적정한 우리가 겹쳐서 운행하라 이거 한 번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갈 때 이렇게 가주라는 거예요 3분의 1 정도 겹쳐서 운행을 하자 이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3번 체크 꼭 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각 K스프레이 방향 전해 방향의 직각입니다 그러면 하도를 X축으로 이렇게 진행했어요 그러면 중도는 Y축으로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상도는 다시 X축 그래서 전해 방향의 직각 그 점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뭐 녹막이 도장 방등은 똑같죠 처음 1회쯤은 가공에 조립 전에 도장의 원칙이다 그 개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14페이지 수송 도료 도장 주의사항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5도씨 이하의 온도에서는 도장 시 균열이나 도막 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해야 된다 명심해 두십시오 수송 페인트 칠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0도씨 할 때는 저장이나 수송 시 얼 수 있죠 그래서 얼지 않도록 우리가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자 이제 시멘트 모루타르 면이나 이런 콘크리트 면의 산알칼 양생 기관을 준수해서 도장을 하자는 거예요 막 하지 말고요 그러면 자 산알칼이도 똑같습니다 pH 9 이하에서 하는 게 적합합니다 그런데 양생 기관은 콘크리트는 크고 모루타르는 얇잖아요 그래서 콘크리트가 일주 이상 더 길게 양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보통 모루타르가 일주 이상 짧아요 그리고 여름에 하절기가 빨리 양생이 되잖아요 온도가 높기 때문에 동절기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서서히 양생 속도가 느리겠죠 그래서 일주 이상 길면 돼요 콘크리트를 외우시든 모루타르 둘 중에 하나를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콘크리트는 3, 4주야 그러면 모루타는 2, 3주 하절기가 짧다 그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8번에 강택수성도료가 나오죠 강택수성도료도 동일하지만 기억 똑같아요 그런데 니은을 주의하시면 돼요 보통 일반 수성팬드 5도씨 이하에 우리가 도막에 균열이나 도막 형성이 잘 안 돼 도장을 하지 말아라 했는데 얘는 10도씨 이하에 도장하면 균열이나 도막을 얻을 수 없고 균열 및 박리 현상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얘는 10도씨 이하에 안 하는 게 강택은 10도씨 이하에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수성도는 5도씨 이하의 개념이 됩니다 그 점 좀 주의해서 비교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속제품에서는 그 기기가 나왔죠 5번 인서트가 이제 앞전시험에 나온 거예요 인서트 그래서 이제 반자털 천장통을 매달기나 배관을 매달기 위해서 콘크리트 탓을 전에 미리 삽입하는 철물이 인서트가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8번에 와이어맷이 연강철선을 직구해서 전기 용접한기 와이어맷이 개념이 됩니다 그런 거 조금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축 적산 파트하고 건축 설비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용하셨습니다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다른 баз hug